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여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막 며칠 전부터 20대 부모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양의 몸에서 외상 등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